냉장실 냉장실이나 야채실 음식이 얼어 있나요? 냉장실 온도 설정이 강, 0 또는 1로 조정되어 있을 경우 식품이 얼 수가 있습니다. 중 또는 약 3에서 6으로 맞추어 주세요. 수분이 많고 얼기 쉬운 식품을 냉장실 위쪽 선반이나 냉기가 나오는 출구에 넣지 않았나요? 수분이 많고 얼기 쉬운 식품은 아래쪽 선반이나 냉기가 나오는 출구에 떨어져 놓아주세요. 특히 계란의 경우 선반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계란 보관 시 얼어 깨질 수 있으니 가급적 병꼬지에 보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